짜잔 안녕하세요 여섯이 내다육입니다 우리 짜잔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 집합시켜봤습니다 어떤 주제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이제 다육이마다 선택해야 되는 화분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색깔도 이왕이면 잘 어울리면 좋고 또 돋보이는 다육이를 심었을 때 훨씬 더 돋보이는 그런 화분들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다육이를 심을 때 그 화분이 롱분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좀 롱분이 필요한 그런 다육이들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좀 보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들 재미있게 또 봐주셔서 오늘은 또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는 지금 멘도사에요 제가 이렇게 업사이클링해서 버려지는 장화로 이렇게 심어준 아이인데 여기 장화에서 얘네들이 너무 잘 크고 있어가지고 이게 특히나 요거는 이제 멘도사인데요 멘도사는 이렇게 줄기가 가늘고 점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밑으로 쳐지는 그런 스타일의 다육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멘도사를 심으실 때는 조금 높이가 있는 화분에다가 심어주셔야 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워낙 분갈이 자체가 쉽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손을 대기만 해도 입장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분갈이를 안 하고 키워야 되는 아이들 중에 또 하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심어줄 때 조금 높이가 있는 이런 롱 화분 롱 화분 자원긴 하지만 이렇게 좀 늘어질 수 있는 높이가 있는 화분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멘도사는요 그게 아주 중요하고요 여기 지금 이 뒤에 아이를 보면 짠 이렇게 이 아이는 제가 심어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길어지고 늘어졌던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아마도 높이가 없었으면 벌써 이렇게 좀 밑으로 쳐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쳐지는 멘도사나 베라하긴스 같은 종류들은 이렇게 롱 분에다가 처음부터 심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분갈이 했었던 아이지요 이 콩란하고 이 화분하고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덩쿠를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키우는 그런 다육이입니다 이게 높이가 있는 화분에다가 심어주셔야 이걸 이렇게 멋스럽게 키울 수가 있어요 화분의 높이가 낮으면 이게 점점 이렇게 길어질수록 이렇게 휘어 감아서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엉키기도 하고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폭포수가 내려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또 키울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덩쿠를 이루면서 자라는 그런 다육이들도 사가지고 오셨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롱 분에다가 심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아이는 펜댄스입니다 펜댄스도 이렇게 조금 덩쿨처럼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그런 펜댄스가 주로 이제 많아요 근데 종류에 따라서는 이 펜댄스가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좀 흔하지가 않고 보통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펜댄스는 이렇게 밑으로 처지면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펜댄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습으로 커가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이가 있는 화분을 선택을 해주셔서 심으시면 훨씬 더 좋지요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좀 덩쿨처럼 자라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도 조금 쉽지가 않은 그런 다육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번 심었을 때 크게 다육이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조금 오래 두고 키워야 될 아이 중에 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펜댄스 같은 거를 심으실 때도 이렇게 좀 높이가 있는 화분을 선택해 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키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다육이들이 묵으면 묵을수록 참 예뻐지잖아요 이 펜댄스도 묵으면 묵을수록 정말 그 매력을 발산을 하는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렇게 묵은 아이는 아닌데 제가 정말 예쁘게 키우려고 한 3포트 정도로 제가 합식을 해서 키우는 아이인데 정말 허브 향기가 나고 너무너무 싱그러운 그런 다육이인데 너무 예쁘죠 더 이렇게 늘어뜨려서 자라게 되면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롱군이 필요한 아이들이 여러 종류들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라울, 춘맹, 샹그릴라, 로치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거의 다 목대를 이렇게 만들면서 자라는 종류의 다육이잖아요 점점점 자랄수록 이렇게 다 목대가 길어집니다 네, 이렇게 길어지죠 이 아이도 처음에 가지고 올 때는 살짝 이렇게 높이가 있었던 아이였는데요 점점 이렇게 조금 밑으로 처지고 있어요 이렇게 롱군에다가 심어주셔야 이렇게 목대가 길어지면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훨씬 더 좀 멋스럽게 자라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쁜 수영을 보면서 키울 수가 있어서 음, 네, 롱군을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라울은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라울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 라울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목대가, 네, 목대를 만들면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점점점점 자라면서 이 아이들도 이렇게 밑으로 처집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큰 대품들은 분갈이를 뭐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게 거의 사실 불가능하죠 진짜 힘들거든요, 분갈이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좀 큰 화분 그리고 이렇게 롱군에다가 심어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네,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아이들은 롱군이 필요하겠죠? 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롱군을 선택을 할 때에는 일단 이렇게 목대 길이가 있는 아이들은 저는 롱군을 선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도 사실 균형이거든요 이렇게 목대가 길거나 이렇게 조금 다육이들이 커지는 아이들은 그만큼 밑에 부분에 뿌리를 또 잘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이 너무 좁은 것보다 네, 이렇게 좀 길게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요런 화분들이 어,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긴 아이들이 있다면 좀 거기에 균형에 맞게 조금 롱군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이는 제가 얼마 전에 네, 이렇게 자구를 엄청 많이 냈던 네, 큐빅 크로스티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뭐 처음부터 좀 대품이었고요 그렇게 요렇게 목대가 굉장히 긴 아이여서 여기에 딱 맞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안 쓰고 있었던 가장 큰 롱군을 제가 이 큐빅 크로스티에다가 분갈이를 해주었거든요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대가 긴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균형에 맞게 또 그만큼 밑으로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요렇게 롱군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롱군에다가 심어주면 훨씬 더 돋보이고 또 롱군이 필요한 아이들 요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롱군에다가 좀 심어주니까 훨씬 더 좀 멋스럽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도 처음에 분갈이 하실 때 또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오늘은 롱군이 필요한 다육이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아유,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들의 다육이들 중에 이렇게 롱군에다가 심어줘서 멋스럽게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네, 또 6시 내 다육에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다육이들도 많이 자랑해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짜자님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시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짜잔! 감사합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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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